2013 뷰티풀 슈퍼 코스메릭 어워드 그 영광의 수상작들을 소개합니다 화이트닝 부문 SK2 셀루비네이션 데이서지 UV 자외선을 차단하고 맑고 환한 광채 피부를 연출해주는 화이트닝 로션으로 화이트닝 효과와 보습력, 피부결 개선 등 모든 항목에서 고려합니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6세대째 선보인 갈색병은 밤사이 손상된 피부를 개선시켜주는 제품으로 바르자마자 탄력이 느껴지고 피부결이 매끈해집니다 보습부문 빌리프 아쿠아젤 오일 젤과 오일의 장점만을 결합해 즉각적인 보습력은 물론 번들거림까지 잡아줍니다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텍스처가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부문 시세이도 아네사 퍼펙트 젤 선스크립 자외선 차단제 특유의 베탁현상과 뻑뻑한 발림성을 해결한 실력파 제품으로 산뜻한 젤 타입 텍스처가 피부를 화사하고 윤기있게 마무리해줍니다 클렌징 부문 라네즈 퍼펙트 포어 클렌징 오일 오일 특유의 미끈거리는 텍스처와 이중 세안의 번거로움을 해결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클렌징과 무자극 텍스처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베이스 메이크업 후문 슈에무라 마스터 파운데이션 더 라이트 벌브 피부에 투명한 윤기와 빛을 주며 여러 번 덧발라도 가볍게 표현되는 제품으로 커버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색조 메이크업 후문 나스 세틴 리펜스 촉촉하고 부드러운 발림성 보이는 그대로 표현되는 뛰어난 발색력 세팅 같은 마무리감으로 여성들이 원하는 모든 립 제품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바디케어 부문 이니스프리 감귤고 퍼퓸드 바디젤리 미스트 미스트는 건조하고 여름에만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편견을 깬 제품으로 젤리형 입자가 피부에 밀착되어 빨리 흡수되고 촉촉해집니다 헤어케어 부문 록시 땅 아로마 리페어 헤어마스크 순도 높은 농축 에센셜 오일이 영양을 공급해 모발이 매끄러워집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은 물론 즉각적인 보습력에서 테스터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향수 부문 불가리 옴니아 크리스탈린 5대 퍼퓸 만다린과 연꽃 샌달우드 머스크가 어우러진 따뜻하고 파우더리한 꽃향으로 오래 맡아도 질리지 않는 잔향이 매력적입니다 대상 SD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리커버리 컴플렉스2 본선 블라인드 테스트부터 최고점을 기록하며 결선에 진출 테스터 평가와 피부 측정 결과 합산에서 1위를 차지하며 올해의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DSLR DSLR 장가 감사합니다.